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저는 영화를 감상하며 돈을 벌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영화를 즐기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벤치마킹TV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OTT 서비스들이 늘어나면서 영화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영화 티켓값 부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영화를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티켓값 부담 없이도 최신 영화를 미리 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셜라우더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소셜라우더는 일종의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하는 체험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큰 인플루언서가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 장벽을 낮춰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진행 방법도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먼저 소셜라우더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의 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해 주세요 메인 화면에서는 미리 개봉할 영화를 먼저 보고 기대 리뷰를 작성하는 기대 리뷰와 이미 상영된 영화나 드라마를 시사회 등을 통해 체험하고 작성하는 후기 리뷰로 나뉘게 됩니다 리뷰어로 선정되면 해당 콘텐츠를 무료로 감상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후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리뷰어가 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블로그는 방문자 300명, 이웃 100명 이상, 인스타그램은 팔로워 300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주부분들이나 SNS를 활용하는 일상 리뷰어들에게는 쉽게 달성 가능한 조건입니다 리뷰어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출석 체크만으로도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영화를 무료로 감상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빠르게 참여하여 돈을 벌어보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부업 정보를 정리하여 제공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